인천 용화선언과 덕숭총림 수덕사, 제5교구본사 법주사, 제16교구본사 고은사, 제3교구본사 신흥사도 일제히 하한거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근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재대종사와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인 송담스님은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며 숨을 거둘 때까지 오직 임었고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앉이나 서나 걸을 때나 일할 때나 임었고의 길로가 철저히 무상을 깨닫는 정진을 통해 불성을 알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도 주지 정묵스님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해년 하한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우송스님은 자신의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 곧 중생의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분노가 녹아지면 세상의 분노가 녹아진다고 본문했습니다. 제5교구 본사 법주사도 132명의 스님과 41명의 재가자가 세 달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조실 월서스님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수행정진해야 할 과업은 진실로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굳은 결심과 비상한 각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3개를 초출하여 대자유, 대해탈, 대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며 정강을 이루어 영원의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제16교구 본사 고은사도 세 달간의 뜨거운 여름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실 근일스님은 결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조해보라며 오늘 결제의 참뜻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르게 쓰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3교구 본사 신흥사도 주지 우송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지난 5월 입적한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영상 법문을 들으며 정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김근우입니다.